오늘은 머리를 잘라볼거에요 머리 미래가 이렇게 됐는데 머리 밑에가 많이 상해서 조금 자르고 싶더라구요 목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단발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아마존에서 키트를 샀어요 가운이 있고 24분인가? 이렇게 주고 샀어요 앞뒤로 써야 할까? 뒤로 써야 할까? 뭐지? 이렇게 써야 할건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빗이 없던데? 머리가 좋구나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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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합니다 아 안돼 왜? 무서우니까 할게 할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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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